안녕하세요 금일은 렌즈 운반선 건조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박 건조 시장은 지난 5년간 수주 실적으로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하여 거의 2배의 물량이 시장에 발주되었습니다 2024년 전 세계 발주된 선박의 척수는 3,147척, 이들 선박 중 중국이 2,203척, 한국은 254척을 수주했습니다 2025년에 전체 선박 발주 및 수주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 선박 발주가 극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렌즈 운반선 발주 물량을 살펴보면 2020년 28척 발주, 2022년 137척 발주로 약 5배의 선박이 발주되었습니다 그 이후 렌즈 운반선의 발주는 감소하여 2023년 67척, 2024년 76척, 2025년 3분기까지의 실적은 18척이 발주되었습니다 이것은 2024년 대비하여 76%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입니다 렌즈 운반선 발주가 감소한 곳을 컨테이너, 운반선 및 탱커 선박의 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렌즈 운반선의 선가 동향을 보면 2021년 2억 달러 이하에서 형성되었으나 2022년 이후 선가는 2억 달러를 넘어서면 지금은 약 2억 5천 달러 수준에서 선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으로 보면 렌즈 운반선의 선가 피크아웃은 2024년 2억 6천 2백 90만 달러였으며 지금은 2억 4천 8백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선가가 유지되는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현재 시장은 조선소 우위의 시장으로 선박을 발주하고 건조하는 것에 있어 조선소 건조 슬롯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향후 렌즈 운반선 발주 물량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렌즈 운반선의 연도별 인도량을 보면 2025년 82척, 2026년 99척, 2027년 95척, 2028년 48벽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8년에 대한 통계는 아직도 해당 연도의 건조 슬롯에 선박을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선 연도에 비하여 선박의 발주량 감소로 인도량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2027년에 대량의 선박 인도가 이어지면서 렌즈 해운 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 추측을 하는 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 시기에 인도되는 선박은 대부분 용선이 계약되어 발주된 선박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렌즈 운반선 건조 시장을 받쳐줄 신규 발주 물량은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렌즈 운반선의 연식을 보면 15년 이상의 연식을 가진 선박은 237척이며 이들 선박 중 스팀 터바인 베셀이 약 150척 이상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들 선박은 선박 효율 측면과 탄소 관련 규제에 부합하지 못하는 선박이 대부분이므로 탄소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선박의 패선은 지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패선에 따른 선박 수요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보면 천연가스의 생산 측면을 보겠습니다 2026년 이후 연간 액화 천연가스의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700MTPL을 넘어서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렌즈 운반선 발주는 2025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29년 인도 시점을 목표로 한 대규모 발주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미국발 초대형 렌즈 프로젝트와 글로벌 에너지 수요 확대가 주요 동력입니다 특히 미국발 렌즈 프로젝트 확대로 2025년부터 미국에서 초대형 렌즈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되며 이미 7,050만 톤 규모의 렌즈 프로젝트 9건이 FID, 최종 투자 결정을 확정된 상태입니다 2025에서 2029년에는 NGC 발주가 빠르게 증가, 수주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있으며 2029년 이후는 인도 시점 집중으로 건조 슬롯 경쟁 심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30년대 초반에는 글로벌 선사들의 선대 확장, 러시아산 렌즈 대체 수송 등으로 추가 발주 지속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여 주는 것으로 노후 선박의 교체, 렌즈 생산 물량의 증가로 생산 렌즈 운송에 필요한 선박 수요 증가, 러시아산 렌즈 수입 국가 감소로 이를 대체할 선박의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최근 해양 분야 대형 프로젝트가 취소 또는 프로젝트 연기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낮은 원유 가격과 높은 투자 비용, 높은 성가으로 투자에 있어 이득이 적게 발생함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해양 분야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원유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이 힘든 것을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26년에는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던 해양 플랜트에 대한 투자 계획 발표가 각 사의 연초 계획에서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노후 해상 플랜트의 교체 수요도 있으므로 이들 플랜트에 대한 발주가 이어지고 조선소가 수주를 이어간다면 또다시 조선, 해양 분야의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방,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